1. 아무스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하스를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레리라. 내가 담의 세계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의 일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으미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레리라. 내가 또 아스도데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으미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레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머스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머스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총 6가지로 보게 됩니다. 6대상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전반인 3가지에 대한 심판, 3족속에 대한 심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2절 말씀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머스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상 꼭대기가 마른 거라고 그랬어요. 즉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멸망할 거라는 것, 풍요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나라들, 더 많은 불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하는 범위가 온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어떤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기네들의 풍요를 누리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어떤 특권의식에서 상징처럼 되어 있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화적인 아름다움과 자랑들은 사실 세상 방법에서 차용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냐면 바흐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여서 그 각자의 우상을 만들 때 무엇이 투영되어 있고 무엇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그들이 원하는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 있고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복을 누리고 이 받은 복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쓰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이끌어서 그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사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사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 방법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자기네들의 욕망이 더 극명하게 투영되고 이것을 더 극명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이방 나라들의 통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방 나라들이 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지혜롭게 잘 혼합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방법이 사실은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보게 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다시금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 담의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람이죠. 이 아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기 전에 이미 제국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아람 쪽이었습니다.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담의 세계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는 너희들이 벌받을 만한 서너 가지 죄악이 있어가지고 이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 죄의 의미는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서너 가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더 키우고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키우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냐리니 그리고 그 죄, 이들이 계속 가속화시키고 더 키워나가는 죄가 뭐냐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낯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의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길낯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즉 곡식을 그냥 흐트러뿌리듯 완전히 진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음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며 베다닥 궁궐을 살았는지 하사엘은 이 다메색의 왕이에요. 이 베다닥은 이 하사엘의 아들이에요. 즉 그 이 왕족들이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잃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궁궐들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궁궐을 멸망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왕권을 진멸하고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메색의 빗장을 꺾을 것이며 이들이 털 차작기로 타작하듯이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의 빗장을 뚫고 들어가서 이 나라들을 자기네들 소유로 완전히 바꿨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웬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꺾어내면 베데레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면 아란백상을 사로잡아 기르로 있는지 아웬골짜기, 기르, 베데레 다 어디냐면 이들이 풍요를 누리고 승리를 누렸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그 권위를 잃고 그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곳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힘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그들이 모아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불을 더 키우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더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했던 포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들이 영화를 누리던 곳이 그들이 사로잡히는 곳이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곳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 가사 블레셋에 대한 얘기예요. 6조로 보면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냐리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애돔에 넘겼으라. 즉 뭐 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즉 그들이 어느 백성을 특히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메셋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전통적인 적대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아서 자기네 소유로 바꿔버리고 이들을 노예로 파발라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7조로 보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국물들을 사라. 그들의 주요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그 궁궐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궁궐들을 사른다는 표현이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래에 적어놨는데 지금 다메셋에 대해서도 궁궐을 사리리라.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도 궁궐을 사리리라. 두루에 대해서도 궁궐을 사리리라. 지금 암몬이나 애돔 족속에 대해서도 궁궐을 사리리라. 궁궐을 사리리라. 궁궐을 사리다가 이게 번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자들이 머무는 통치의 영역이 통치가 선언되는 곳이잖아요.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통치권을 수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거둬가주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뭐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우선 가사의 내용, 블레셋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가사성의 불을 보내니 그 궁전을 사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자본자를 끊고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 규자본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그론을 치르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진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로는 정말 우리가 다위시대 때부터 잘 나타나지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협력관계를 하면서 서로 돕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애돔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애돔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데 이 애돔은 뭡니까? 형제나라예요. 형제나라. 형제나라가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노예로 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시간 말씀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선 이 군거를 살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미리 선언하시고 특히 그의 백성인 북이르살렘과 남유다에게 다시금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권을 수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세상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갑없이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둬가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무엇하는 데 썼다? 죄악을 범하는 데 썼다. 죄악을 반복해서 확장하는 데 썼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의 역사를 허락해 준 사람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주의해야 되냐면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겼는데 이것을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만매함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조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뢰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심판을 받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 질서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진노의 도구로 쓰인 자는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는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죄인들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은 죄의 양을 채우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메셋과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심판의 도구로 썼어요. 근데 이들이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은 조금 놓였는데 이들은 힘써 놓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범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인내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변의 민족들을 심판하신 걸 볼 때 우리에 대한 심판도 가까우고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주목하고 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적대하던 다메색이 망하네? 우리 적대하던 블랙셋이 망하네? 우리 배신했던 두로가 망하네? 꼴 좋다. 너희들 우리한테 그렇게 악하게 대하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은 너희들 너희들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받은 이들이 물론 재상적인 힘은 이들이 너희들보다 크지만 이들은 나에게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랑도 약속의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범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무한정 인내하지 않으시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강한 자, 약한 자, 개인, 국가는 물론이고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 전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나 심판이 시작되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다 그랬을 때 함부로 저 심판은 아주 우리를 공격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파냐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줄 아는 회개의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생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음을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특히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리고 리더가 된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더 많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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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